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월한 시험 직전 특강 2학기 기말 버전 오리엔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테마 1. 수강 대상은 누구인지 2. 수업 형태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수강 대상 볼게요. 시험을 하루 남긴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 사실 하루가 아니고 5시간 남긴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호흡을 하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물, 화, 생, 지가 있는데 물리나 화학이 계산하는 유형들이 들어가면 보통 시험 한 3, 4일 전쯤에 계산하는 문제는 다 연습을 해놓죠. 그리고 나서 내가 암기한 내용들, 암기하는 부분 예를 들어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들어가면 그런 암기 부분들이 아, 내가 제대로 외웠나? 내가 공부한 방법이 맞나? 이렇게 좀 불안한 학생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암기까지를 쌤이 좀 완벽하게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그런 불안한 학생들 모두 들어와, 들어와. 네, 다 들으시면 된다라는 게 이 수강 대상입니다. 자, 그럼 수업 형태는 어떨까요? 선생님, 저 5시간 전에 쌤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럼 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서 배송 어떻게 받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학생들은 펜, 그리고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백지 노트 형태로 모든 것을 판서로 진행을 할 건데 네, 이렇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쌤이 판서한 내용들이 있는데 쫙 정리를 해서 한 번 볼 수 있게 네, 정리, 리마인드하기 아주 쉽게 쌤이 판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2학기 기말 대비 이 강의는 1강부터 7강까지 있는데 자, 1강 생태계와 환경은 암기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 번 쭉 암기가 좀 덜 된 사람들은 무조건 필독입니다. 1강은 필독 자, 2강은 생태피라미드는 학교에서 들어가는 교과서는 굉장히 짧지만 이 생태피라미드를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급나 어나더로 나와요.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피라미드 나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 잡으려면 2강도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죠. 자, 3강과 4강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산념기 중화반응은 네, 화학 부분이고 이건 양적관계 계산이죠. 그래서 시험 전날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의 중화반응은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좀 진행을 했냐 하면 자, 중화반응에서 나오는 유형은 이거, 이거, 이거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이렇게 문제풀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좀 구성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의 문제 샘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샘플과 함께 PPT가 조금 있는데 중화반응은 내가 푸는 문제풀이법과 선생님이 문제풀이한 것들이 좀 매칭이 되나 비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염기가 또 애매한 게 오우, 산염기가 고1에서도 배우고 고2에서도 배우고 수능에서도 다 나오니까 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 달라요. 고1 수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고2, 3 수준의 내용이 들어와서 산염기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산염기를 강의할 때는 딱 여기까지가 고1 바운드리아 이건 화학 내용인데 학교에서 있으면 외워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강 5강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 변화 파트들이 여기 다 있는데 한반도와 지구 온난화 그리고 대기 대순환은 그냥 싹 다 암긴데 아름답게 막 도구 정리를 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분류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강 지구 환경 변화 파트는 엘, 니뇨, 라, 니냐 정도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수능 문제들 중에서 고1 학생들 수준에서 자료 해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료 분석을 해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6강 태양에너지 여러 가지 발전은 아주 짧게 가는데 대충 공부해서 이런 데 구멍 생기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여러 가지 발전 암기 다 했어도 무조건 들어야 될 거야. 내가 공부하는 암기 방법이랑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7강에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핵분열, 핵융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연료전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리랑 화학 파트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6강, 7강은 맞지만 그 중에 7강은 물리화학이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얘만 컨셉을 뽑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왜 학교에서 핵분열, 핵융합, 제어봉, 감속제 이런 거 할 때 어, 뭐지?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라고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무조건 7강 들어주시면 끝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리마인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강의부터 들으셔야 하고요. 선생님은 1, 2, 6, 7 1, 2, 6, 7 그리고 5 3, 4강 순서로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